원하는 게 뭐야! 으아아아악! 돈, 내 돈, 내 전 재산을 다 줄게! 으아아아아아악! 싼나 삐야! 이번에 해볼 게임은 국산 인디게임 산나비입니다! 제작진분께서 데모 버전이 스팀에서 출시가 되었다고 한번 꼭 플레이해봐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가지고 와본 산나비야! 약간 느낌은 카타나 제로 그리고 그래픽은 스컬 와 굉장히 흡사한 카타나 제로와 스컬을 조합한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뒤쪽 간판에 우리나라 말이 적혀있는게 굉장히 자랑스럽군요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빠 빠덜 아 빠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까 응 그건 안돼 비밀이니까 대답해줄 수 없어 정말 모르겠어? 알았어 알았어 너무 헤매니까 힌트를 하나 줄게 딱 한 번이니까 잘 들어야 돼 아이고 꿈이었네! 세상에 요즘에 참 도트를 잘 찍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음 W.A.S.D 왼쪽엔 집이 있고 아 얘 분위기가 근데 진짜 카타나 제로인데? 그죠? 아 근데 열심히 만드셨을텐데 다른 게임이랑 비교해서 죄송한데 근데 그게 먼저 나오기는 했으니까 어 생각이 날 수 밖에 없어 아 나 아빠! 아 아빠아아! 헤헤 아빠 잘 잤어? 어휴 우리 딸 아침부터 기운 좋다 와 딱 내가 생각하고 있던 말이 그대로 게임에 나왔어 뭐하고 있었어? 나 뭐하고 있었냐면 아 나 아빠한테 보여줄 거 있어 이거 아빠 자는 동안 내가 만든 거다 어때? 응? 어때? 이야 이거 아빠를 만든 거야? 응 완전 잘 만들었지 걔 똑같네 아이고 역시 내 딸이야 아빠 닮아서 손재주도 좋아요 헤헤 맞아 맞아 나 손재주 완전 좋아 아빠가 봐도 아빠랑 똑같지? 특히 얼굴이 완전 똑같아 살려줘 얼굴이? 저 장작 장작 얼굴 같은데? 형 오늘부터 이거 안고 잘 거야 히히 아빠 아빠 근데 나 부탁이 하나 있어 나 용돈 좀 줘 아빠랑 놀고 싶어 자주 안 놀아주나보네 어제도 놀긴 했지만 어제 어제도 그래도 아빠랑 노는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걸 나랑 놀아줄거야 당연하지 우리 딸 부탁인데 허수아비 대신 아빠 안아주면? 허수아비 대신 아빠 안아주면 안 놀아준다는 선택지는 없네 물론이지 바로 안개네 백억번도 안아줄 수 있어 완전 재밌겠다 오늘은 재밌는 물건들 상자로 놀자 빨리 아빠 옷장에서 재밌는 물건들 상자 꺼내줘 오른쪽으로 가봐야지 아빠 재밌는 물건들 상자는 집에 있단 말이야 오 상호작용이 되네요 집은 이쪽이야 호옹 이건 귀하군요 와 근데 집 구도가 진짜 계속 카타나제로가 생각난다 아빠 여기야 여기 위에 재밌는 물건들 상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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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 매우 사랑스럽네요 우아아 그게 그렇게 좋니? 응 무전기다 난 무전기가 제일 좋아 이게 있으면 멀리서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복선이다 저거 무조건 쓴다 그런데 딸 아빠 군대 물건들이 없어서 어쩌다 재밌는 물건들이 됐는지 물어봐도 될까? 응 그래 그런게 뭐가 중요하겠니 에헴 난 멋있는 군인이다 아빠 오늘은 군인놀이 하자 한 명이 대장님을 하고 다른 한 명은 부활을 하는 놀이야 내가 대장님 해도 돼? 내가 대장님 물론이죠 대장님 잘 어울려주는데 아사야 이제부터 난 대장님이다 엎드려 이 새끼야 아빠 나한테 철호랑이 빌려줘 대장님은 그거 가지고 다녀야해 철호랑이? 아아 나 오른팔 말하는 건 줄 알았어 이거 말하는 거지? 응 철호랑이 이거 뭐야 군번 줄이야? 헤헤 고마워 아빠 왜 귀속말로 얘기하는 거야? 아빠 너 참 그야 지금은 내가 대장님이니까 대장..니..이..이..인데 왜 귀속말을 하는 거죠? 아..아하 이해하는 척 에헴, 난 이제 완전 멋있는 대장님이다. 누가 봐도 대장님이지. 대원 날 따르라아아아아아 후 오늘 하루도 꼬대겠군. 유가 게임이었나. 오, 뭐야 이동속도가 갑자기 겁나 빨라졌어요. 점프다이옷! 대장님 사라졌어요. 대장님, 어 저 있다. 기다리고 있었다네, 대원. 절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귀가 내게 주어진, 아주아주 막중한 임무가 있다네. 그건 바로. 산딸기 대원을 구출하는 것! 아하하하하하 아 겁나 멀리 있어 근데! 왜, 왜 하늘나라에 있어요? 나쁜 악당의 임무에 넘어간 산탈기 대원은 그만 뒷동산 위에 갇히고 말하지. 뒷동산은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닐세. 아주아주 강력한 공룡들과 무시무시한 용암으로 가득하지. 아빠, 용암은 아직 못 만들었으니까 적당히 있는 척 해줘야 돼, 알겠지? 아무튼, 위기에 빠진 산딸기 대원을 구출할 사람은 귀관 뿐이네. 귀관은? 귀관은... 천무하적... 정군예인... 이기 때문에! 이 대장님은 귀관이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열과 성을 다해 성공적으로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대장님. 행운을 비네! 전부 다이요... 어잇. 잠깐! 아빠 위험해. 그 앞은 완전 완전 뜨거운 용암이라고! 응. 혹시 어떤게 용암이야? 음... 낙엽이 있는 흙이 용암이야. 잠시만요. 용암은 뜨거우니까 밟으면 안 돼? 맵 전체인데요? 으하하하... 약속이야... 갑자기 게임이 극악난이도로 변했어! 어공원 훈련 시퀀스 가동. 가상 위험시각화를 시작합니다. perdu기 아, 여기를 용암으로 한거야? 자, 내려가볼게요 으...어어어..! 으...으아..으으ㅣ 죽네 엇! 벽에 매달릴 수 있잖아 오.. 기계팔로 벽을 견착할 수 있어요 오... 그냥 붙어있으면 알아서 합니다 아 낙엽이 있는 곳을 해야되는구나 낙엽이 있는 곳만 견착이 되네 이거 비밀장소 아뇨? 왜 저런게 있는거지? 어 여기 뭐있나? 아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지형이 이따구로 생긴거야 뭐 있는것처럼 재군 여기서부터 사슬팔 사용을 허가한다 언제 또 이런 팻말을 다 써놨대 다치지 않게 조심해 아이고 우리 상냥한 딸 자 마우스로 갈고리를 사용 가능해요 워호우! 오잇 개멋있는데? 중 아 그러게요 딸은 여기 어떻게 올라왔어요 슈 어 아 잡고 그냥 올라갈 수 있구나 어? 뭐야 바 이 상태에선 안되는데요 이 상태에선 돼요 어 벽에 붙어서는 올라가지네요 이게 아이고 아이고 디질뻔했네 조작감 괜찮네 확실히 좋은게임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조작감인거 같아요 조작이 편해야 내가 원하는대로 캐릭터가 움직여야 좀 할맛이 나자네 어? 이 상태에선 위로 못올라가네 그럼 여기에서 덜렁덜렁을 시전합니다 아 아 어떻게 올라가 이씨 하 하이야 됐다 덜렁덜렁 하이야 하이야 하 살려줘요 하이야 오오옷 우와 아 이게 은근 팔이 기네요 이 쉬이 살려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ечь 우리 시리에 샤ı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시프트요 아하 이 상태에서 저거 어떻게 쓰는거야 오케잉? 부스트! 짜! 부스트! 짜! 짜! 짜 씨! 아니, 바닥에 아무것도 없을 줄은 몰랐지 부스트! 짜! 아휴, 힘들어. 헉! 공룡이잖아. 무시무시한 공룡이라곤. 붙을 수 있어. 붙어서 날라가. 자, 어어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 호오오오오. 액션 씩 괜찮은데? 기대가 됩니다. 자...limb4% pandyl Preti 100% 이제 딸기 채취하고 돌아가면 딸 납치 되.... 잘 자고있네. 열싸아cek의 여기네. 자고 일어났는데 사라져 있는거 아냐? 아니군 아 불안불안해 여러분 이게 액션게임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됩니다 이미 이제 주인공 움직이는 거 보면은 감이 오잖아요? 그죠? 딸이 멀쩡한데 얘가 막 아빠가 미쳐가지고 원정 가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배불러 산딸기 진짜 맛있다 그치? 맞아 아빠 저 위에 티라노들은 자리있어? 슬슬 집으로 데려와야 하는데 어? 어? 음 아빠 생각엔 안들어 와도 될 거 같아 애들은 공략이랑 혼자서도 잘 살지 않을까? 아니야 티라노랑 나랑 얼마나 친한데 설마 아빠 티라노한테 질투하는구나 다운 히히 아빠 그런 걱정하지마 난 티라노도 좋아하지마 아빠가 백 억배 더 좋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음노린 뭐 할까? 아빠 어? 다음노리가 또 있니? 당연하지 하나론 부족하단 말이야 무전기이이이이이이? 무전기? 무전기? 무전기 놀이할 시간이야 무전기 놀이는 또 무슨 놀일까? 서로 안보이는 곳에서 얘기를 나누는 놀이지 안보이는 곳에서? 그건 꽤 맘에 드네 왠지 아빠가 재능이 있을 것 같아 그치? 재밌겠지? 내가 저기로 가서 아빠한테 무전할게 아빠 무전기는 아 하나만 가져왔다 아빠가 가져올게 아냐 아빠는 산딸기 대원을 구출하느라 고생했잖아 아니 이런 효녀 같으니 아빠가 이거 써 내가 하나 더 가져올게 끼용 딸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아아 아아 아빠 내 목소리 잘 들려? 음 잘 들려 아빠 아빠 대박 집에 엄청 엄청 큰 시계가 생겼어 시계? 응 완전 커다란 네모시계야 완전 신기해 아빠가 갖다 놓은거야? 아빠는 그런걸 본 기억이 없는데 앗 여기 뭐라고 적혀있다 산나비 아빠 산나비 아빠 산나비가 뭐야? 달 아빠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집 밖으로 나와 지금 당장 응? 뭐라고 했어? 아빠 목소리 잘 안들려 히히 아빠 근데 이 시계 고장 난다 지금 당장 집에 나와 내 말 들려? 딸? 젠장 산나비가 무슨 작전명인가봐요 지금 보니까 우앗! 어? 어? 헐 자클릭 연타 중 YU 빨리 연타 롤롤롤롤롤 호음 허 usted 프로로그 조졌 McLcuss 이 게임 엔딩까지 달린다 와 근데 이거 진짜 그래픽 카타나제로 계속 생각난다 진짜 비슷하네요 하 이새끼 봐라 경우 없는 새끼 여기가 니 안방이냐? 차라 깝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겁먹을 거 없습니다 형님 제가 있잖습니까 니가 어떻게 해볼 상대가 아니다 형님! 형님! 걱정 꽉 붙들어 매시고요 그냥 제가 저 새끼 목 뽑는 거 구경이나 하십시오 오늘 넌 임자 만난거야 새끼야 니가 올래 아님 내가 갈까? 이이이이이 개살렸뇨 그게 나였어?! 남은 친구있음 맞아 불러 더 없나? 잠깐! 산나비 니가 찾는게 산나비 맞지? 난 바보가 아니야 전부 다 말하겠다 아 안들려 다 말한다니까 이놈이 뭘 말할지 다 알아 시민번호 M8147541? 존재하지 않는 번호야 코인 송금한지가? 대포계정이야 니가 물건 보낸 사무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더있나 더있나? 정보원을 하나? 임사장? 니이름이 그사람 입에서 나왔어 그럼.. 뭐야 산나비에 대해 알려진건 그게 전부야 나도 더이상 정보가 없어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데 원하는게 뭐야 아아 아아아아 뭔가 오해를 하고있나본데 난 아무것도 원하는게 없어 니가 산나비에게 판 폭탄 그게 모든걸 앗아갔지 폭탄? 그건 그냥 사업이었어 아무감정없는 그냥 사업 사업 그 폭탄때문에 뭔가 잘못됐다 그 폭탄때문에 뭔가 잘못됐다면 미..미..미안해 전부 보상할게 보상? 돈 내 돈 내 전재산을 다줄게 추적당할일없는 깨끗한 현금으로 낸 우화... 개쩔어 우와하하하 오 c 씨 와 엘리베이터 안내원 덜덜 떨고 있는거 봐 1층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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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출 진짜 개 돌았다 무슨 뭐? 경찰 민원 게시판?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 거기선 여기로 전하라던데 확인 절차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여기로 으악! 왔다! 그 가만히 있어 눈썹이라도 깜짝이면 바로 쏜다 쏴 으아아아아아악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장님 이거 출동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됐어 저 폭렬에 끼는거 아니다 어 그래도 야 걔들 무기 파는 놈들이야 악말로 우리가 출동해서 뭐 할건데 끊어 그곳을 제가 조져놨습니다 캬... 연출 직이네 이거 진짜 몰입감이 이런 집 버려놓고 살아나갈 수 있을줄 알았어? 오 주변에 몇몇 있네요 죽여! 죽여! 크으... 액션씬 돌았고 죽여! 19금은 아닌거 같아요 뭐 잔인하거나 막 되게 카타나 제로처럼 엄청 어두운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오랜만에 뵀습니다 선배님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분명 말했을텐데 긴히 드릴말씀 있어서 찾아왔으면 집어치워 난 더이상 군인이 아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산나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됐다 설명에 듣는 귀가 있습니다 타시죠 안탔는데요? 뭐야 그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살아있어? 거기 너 군인이야 저 새끼 잡아 저 새끼 잡아죽이면 내가 끼얍 와 얘도 너무 멋있다 뭐지? 마고특별시? 그렇습니다 마고 내가 아는 마고그룹은 기업인데 네 그 마고그룹이 소유한 도시가 바로 마고특별시입니다 소유? 도시래? 허 어쨌든 거기에 산나비가 있다고 완전히 확인된건 아니지만 네 그 어떤 때보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배님 짐작하셨겠지만 본부에선 선배님께 작전을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산나비를 실제로 만난 사람은 선배님뿐이니까요 아주 위험할겁니다 생각할 시간 하루 들이 맞겠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작전 0호를 발령해 그럼 작전을 막겠다 지.. 진심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집 가져와 대령님 진짜 작전 0호를 발령하는 겁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작전 0호는 가져와 후잉 선배님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칩을 꽂았어요 어? 칩을 꽂았어요 SOS 주의사항은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야! 지금 보니까 저 가운데 중앙에 석상 홀로그램 같은 석상이 난데? 작전 시간은 10시간 후입니다 그럼 복도 끝에 당직실이 있습니다 비워놓을테니 쉬어두십쇼 적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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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방에 필승! 어이고 필승! 만나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준장님 준장이야! 별 하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아무 일도 아니다 고생해라 아이고 벌쩜하네 다른 곳을 들어갈 수가 없어 탑 오브 탑이었네 하하하하 준장이 얼마나 높은 계급이냐면 뭐지? 군대에 대한 계급을 제가 맨 아래에서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2등병 1병 상병 병장 중령 대령 그 다음이 준장이에요 준장 위가 소장 중장 대장 대장이 국방부 장관이고 이제 한 명밖에 존재할 수 없고 그냥 준장이라고 하면은 그냥 거의 이제 현장에서 뛰는 실질적 사령관이라고 보면 돼요 가자 그니까 얘가 탑 오브 탑이었다는 얘기지 이게 철호패야? 근데 철호패가 뭐야? 철호패가 아니라 철호패 철호랑이라는 뜻이야 아 이게 철호랑이구나 대장님한테 주어지는 표시야 대장님 우와 아빠 대장님이야 역시 아빤 천무하적이야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아 솔직히 반할만해 딸 인정할게 플레임도 반했다 울고있어 아 아 아 짠해 와 진짜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저런 사람이 구석에서 저렇게 딸 생각하면서 울고 있어 와 진짜 감히 상상도 못하겠다 저 심정을 선배님 작전 최종 승인 떨어졌습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이 헬기는 마고 특별시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시간 전 이 도시로 연결된 모든 채널이 일시에 차단되었습니다 인공적인 네트워크 블랙아웃이라고 기술부가 결론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소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정보는 전부 실제 상황이와 급비사항입니다 이게 블랙아웃 이전의 도시의 모습 그리고 이게 블랙아웃 이후의 모습입니다 빨간점이 식별 가능한 시민입니다 30분이 채 안되는 시간동안 마고 시민 297만 3,255명이 모조리 증발했습니다 산나비로군 거의 확실합니다 마고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조사팀을 파견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9시간 전 마고에서 한 생존자가 블랙아웃을 뚫고 구조신호를 보냈습니다 생존자의 이름은 금마리 금마리는 컴퓨터 엔지니어로 마고로 파견된 조사팀의 멤버였습니다 작전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마리를 구출하여 신변을 보호하는 것 선배님 시스템에 마지막으로 확인된 좌표를 등록해 놓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 깜짝이야 놀래라 뭐야 상황 보고해 도시 대공포대부터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공포대? 경고는? 없었습니다 선제사격을 가했습니다 도시 방어시스템 연결해 그게 피격 직후부터 요청중입니다만 응답 없습니다 헬기 돌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산나비에게 군사시설까지 장악당했습니다 작전을 취소해야 합니다 하일럿 헬기 돌리지마 항로 그대로 유지해 도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격초당하실 겁니다 선배님 군사령관 보면 마고는 도시가 아니라 요새에 가깝습니다 돌아간다고 방법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머뭇거리면 산나비는 사라질거야 저번처럼 니놈 때문에 또 산나비를 놓칠 수 없다 당장 헬기 돌리십시오 선제가 사격을 가했다는 건 곧 하... 마고로 항로 그대로 유지해 하... 하지만 준장님 작전 0호가 발령됐다 모든 통제권은 나한테 있어 항로 그대로 유지해 알겠습니다 준장님 본부에서 계속 통신요청이 옵니다 무시해 하지만 준장 아... 아빠 다시 맨 처음 장면이 나오네요 아빠 아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안 될까? 그건 안 돼 비밀이니까 대답해줄 수 없어 정말 모르겠어? 알았어 알았어 너무 헤매니까 힌트를 하나 줄게 딱 한 번이니까 잘 들어야 해 이거 진행 방식도 카타나 제로랑 되게 비슷하네요 카타나 제로도 왜곡된 기억이 점점 퍼즐이 맞춰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가면 갈수록 흐려져 있는 대사를 들을 수 있겠네요 그... 겟... 그... 그 파일럿 어떻게 됐어? 죽었어? 아 괜히 준장 말 들었다 디졌어! 아이 겟 무슨 죄야 와아 와 근데 사운드 이펙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와 그리고 이거 산 속에서 시뮬레이션 돌렸던 구조랑 완전 똑같네 역시 진정한 대장은 딸이었던 거임 여긴 안 붙어 여기로만 갈 수 있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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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줘! 살려줘! 새해! 아 여기 닿아도 되는구나 이거 어떻게 줄여요? 아 됐네 살려! 살려줘! 살려줘! 이씨! 그쪽 아니야 반대야 아니 반대라고 임마 으아아아아악 이게 원래 되게 멋있게 가야되는데 제가 초보여서 좀 준장님이 많이 헤매시네요 죄송합니다 준장님 맵 구조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아이구 야 임마 아이 저기서는 땅을 못하네 쓰읍 아이씨 부스트를 써야되나 왜케 어렵지? 두둠 두퍽 아... 도둠 두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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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둠 아야아아아! 아 이게 벽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되는데 여기에는 막 이렇게 좀 약간 시간 느리게 보는 그런거 없나? 이런거 떨어질 때 이런거 판단을 빨리 해야되잖아요 한 번에 어 세이브는 완전 개념이다 야 아 야 하하 아니 선 넘네 아닛! 아 으아아아 어 뭐야 오잉 세이브가 있네 잘가요 아니 세이브래 히든이 있네 말을 잘못했어 먹은거는 그대로 저장이 되나보군요 아 아까 아까 메인 메뉴를 봤을때 히든이 세개있다고 뜨기는 했었어 내가 그걸 봤어 와 근데 도시에 아무도 없네 뭐야 막다른 길인데 엥? 밑에 길이 있었네 어서오십시오 기술과 혁신으로 더블 행복한 도시 불행한 도시라고 보이네 마고시입니다 마고 2 마고 4 마고 4 신체출력 확인중 증강신체 확인중 신체출력 규정 위반 미등록 증강신체 신체표준개조법 포함 총 76개 표준법 위반 확인 히아넨 추가검문 대상자입니다 추가검문은 부검입니다아 마구 차지벅의 의거 부검과정은 전문가들에 의해 관리 감독됩니다 저게 전문가야 포탑까지? 안심하시고 죽음에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우 아우 얘는 한 번에 안죽네? HP가 있네요 HP가 총 3개 오 발판을 잡고 이렇게 날라갈 수 있구나 뭐지? 아 근데 데모가 은근 기네? 아 근데 뭐 플레이타임 자체만으로 여기에서 끝났으면 정말 짧은거였죠 인트로가 거의 90%였으니까 보통 이런 핑크색 그 뭐야 간판에는 무슨 무슨 용품 막 이렇게 써있던데 음 아니네요 다행이네 여기는 간판이 다 핑크색으로 깔맞춤이 돼있네요 올리잇 제가 아직 안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준장님 왜그러세요 지금 준장이 잘못된게 아니야 준장을 탓하지마 내가 잘못했어 준장은 멋있다고 뭐라고 죽었네 그냥 닫기만 해도 죽는구나 아 뭐하는거야 아 뭐해 이게 줄이 마음대로 조절이 안되는게 좀 힘들어요 위아래 조절이 되면 정말 좋을텐데 아 아 피지컬 엄청 필요하겠다 이런 상황이 제일 난감해 이러면 병을 탈수도 없고 부스트를 써야되는 수밖에 없어요 아 아 이제 상대하는 방법 알겠다 이제 총알이 날라와도 그 방향으로 손을 뻗으면은 순간이동이 돼서 총을 안맞아요 어 살려주고 아 얘네가 총을 쏘잖아 그러면은 그 총을 쏜 경로상에 내가 상대 적을 붙잡아도 그냥 관통해요 총알을 봐봐 이거봐 방금 봤지 총을 관통해서 때려 아 아아 손이 안 닿아요 멋진 장면 핫! 아앙 어? 살았네? 그래 이렇게 하면 돼요 총알을 안맞아요 엄마 깜짝아 맵 확인좀 하고 가라 아니 줄을 당길 순 없어도 줄을 늘릴 수는 있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엥? 아이 참 하이 지금 producing 눈 감을 적을 죽이고 지나가야 하는건가요? 모르겠네요 무시하고 넘어가볼까요? 근데 아까 봤을때는 적을 다 죽여야 다음길이 열리긴 하더라구요 전 뭔데 씹덕아 아 이거 뭐.. 뭐예요! 뭐.. 뭐아악! 저거는.. 뭐.. 와 개멋있었다 나 방금 진짜 개쩔었다 내 자신에게 또한번 반하는 순간이었다 잉? 팍! 붙잡아야지 그치! 너 뭐야! 누구냐? 왜 날 쫓는거지? 널 말하는게 아니다 깡통 주인이 대답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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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마요! 알았어요 나 여깄어요 부수지마요! 아저씨 진짜 사람이에요? 니가 금말이군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널 구하러 왔다 널 구하러 왔다 지금 어디에 있지? 구하러 왔다고요? 아저씨 설마 군인이에요? 그래 혼자서 온 거예요? 그래 그만 물어보고 어디에 있는지 말해 어디까지 알고 왔.. 어디까지 알고 왔.. 긴급조사 1팀 소속 엔지니어 금말이 시민번호 M925049 마구에서 일하는 집단 실종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파견됨 시간 없다 이제 그만 물어봐 으아아아아아아아 지금 우는건가? 왜 울어? 다.. 당신네들이.. 당신네들이 신면 안전보장해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분명 안간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꾸역꾸역 끌고와놓고 구하러 온다는게 꼴랑 한 명이에요? 애초에 있던 유령도시에 던져놓을거였음 차라리 사형을 시키지! 내가 이래서 애국을 못해! 진정해 그 신변환점 보장해주려고 내가 여기 온거다 혼자라면서요? 아저씨 혼자서 뭘 할 수 있는데요? 군대 하나가 와도 시원찮을 판국에 아저씨 발밑에 뭐가 돌아다니는지 알기나 해요? 지금 제가 있는 곳에도 있는 곳에도? 아저씨 저 구하러 왔다고 했죠 그거 꼭 지켜주셔야 해요 제발요 위치 말해 당장 침체 위치는 대답해 금발이! 젠장 어! 야! 어!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오! 얘 막 피한다! 아우 타이밍 진짜 있다아 아야 뭐야 악니? 아니? 앙니? 아 이거 어떻게 잡는겨 아우 야야야 야 줄 제발 줄어들게 해주세요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어이씨 놀래라 너 뭐야! 얜 뭐야 왜 이러고 있는 거 벽돌 수리하고 있는 로봇이에요 귀엽네 어? 나 방금 뭐에 맞았어? 아 쟤는 벽을 뚫고 오는구나 아 오케이 난 금난 멋있어 달려! 아니 아 진짜 저거 줄 아 줄 좀 줄일수있게해주세요 저거 나중에 후반의 능력으로 얻을수있는건가? 아 이거 줄 음! 아니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침착하게 침착하아아아게 까아아아악! 하하하하하하 좋아 아휴 힘들어 뭐야 이거 아래로도 갈 수 있는 거 뭐야 여기 막혀있어 하하하하하 에에에에에에 아이씨 이게 바로바로 안 잡히네 딴 딴 약간의 텀이 있어 어휴 디질뻔했네 나 지금 피 하나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이씨 조심해야돼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죽었네 조심좀 해에에에에에에 끈빌아 핫! 아야 아야 어 이렇게 적을 다 죽여야 길이 열리더라구요 쟤 누구야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나쁜 짓 안하고 살게요 금말이? 누구세요? 구하러 온다고 했지 군인 아저씨에요? 아저씨 진짜 사람 맞아요? 대체 뭔 헛소리를 하는거야? 아까부터 설마 머리 다친거 아니지? 아니에요 아저씨 네 개같은 두시에 하루종일 방치 해보던가요 눈만 마주치면 총겨누는 미친 로봇들 사이에 내팽개쳐지고 머핀잉 머핀잉 머핀 괜찮아 고장난 곳 없어 아저씨가 머핀 데려온거에요? 그거 이름이 머핀인가? 알았어 따라오던데 그보다 금말이 지금 이럴 시간이 없다 장난치고 있을 때가 아냐 장난? 지금 제가 장난치고 있는걸로 보여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죽음의 문턱을 몇번이나 아저씨 그런데 여기까지 어떻게 온거에요? 주변에 살인 로봇들 쫙 깔려있을텐데 걱정마라 다 처리했으니까 물론 나도 한 30번 정도 죽었어 처리했다고요? 뭐를 아니 어떻게 설마 부순건 아니죠 제발 아니라고 해줘요 부서는 무슨 일이 나나보죠? 부섰어 모조리 다 아 망했다 무슨 문제있나? 문제가 있냐구요? 만져 그것도 아주아주아주 깨압! 아 저 깡통들 때문에? 아니 아니에요 이곳에는 이곳 바닥 아래엔 온다 오 마이 바로 튀어 야! 멀뚱이 서서 뭐해요 도망쳐요 도망쳐요 의리가 있네 오씨 살려줘! 우와씨 잠깐만요 아 아 저 부서진 곳은 밟으면 안되는구나 아 아 이건 아 그럼 다시 아니야, 잘못 왔어. 아... 부스트 쓰기가 진짜 힘드네. 기옷! 기옷기! 살려줘! 집중. 이, 여기가 진짜 컨트롤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되는 곳이네. 여기가 이제 줄타는 이 로프 액션이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되는 곳이네. 안해지지 않으면은 깰 수가 없는 곳 아니야. 아, 제발! 아, 저 로프 탈 때 저 바다 끄는 거는 진짜 선 넘었어. 제발... 아니, 버그 저거 뭐냐고요. 아, 왜 줄이 갑자기 이상해져요, 막. 야, 이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다. 나, 이거는 진짜 꼭 고쳐졌으면 좋겠어. 줄이, 뭐 줄어들고 늘어나는 거는 나중에 기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 아니면 없어도 게임 특성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진짜 치명적인 게 뭐냐면요. 벽에 붙을 때 이거 바로 안 붙어요. 오리는 그냥 벽 쪽으로 붙자마자 벽에 탁 붙어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저게 점프가 다 되고 딱 밑으로 떨어질 때 잡혀요. 벽이. 근데 저거 진짜 불편해요. 저건 너무 치명적이에요. 조작감이 있어서. 스피드함을 위해서라면은 그냥 벽에 붙는 순간 저게 딱 붙어야 되는데 저게 안 돼. 데모니까 지금 수정이 안 된 걸 수도 있는데 이걸 얘기를 해줘야 제작진들이 알지. 됐으. 와 근데 진짜 저거 바로 손 이렇게 딱 붙잡을 수 있는 건 진짜 꼭 고쳐졌으면 좋겠네요. 저거 하나만으로도 게임의 질이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좀 더 비춰봐. 그러니까 아저씨 말을 정리하자면 좀 더 위쪽 뭐 피는 전등이 아니에요. 어 아무튼 아저씨 말을 정리하자면 이거죠. 아저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도시로 왔다. 맞아요? 결론이 왜 그렇게 돼? 대충은 안다니까. 이 도시에 네트워크 블랙아웃이 일어났고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사라졌지. 그거 말고는요? 없어. 너무 대충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300명도 아니고 300만명이 증발했다고요. 그리고 도시에 있는 모든게 우리를 죽이려고 들고 바닥은 죄다 박살나서 2만 볼트짜리 누전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그거에 한 500번 죽었어. 그나마 멀쩡한 바닥 아래엔 800톤짜리 강철 지렁이가 돌아다니죠. 뭘 맺고 그렇게 태평해요? 내 목숨은 무제한이라? 고마야. 난 군인이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감정적으로 구는건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돼. 뭐라구? 제일 감정적인 사람이 누구더라? 하하. 니가 뭘 걱정하는지 안다. 걱정할 필요 없어. 넌 정보만 넘겨.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할테니까. 정보요? 그래 정보. 너희 조사팀이 찾아낸 정보. 흠흠. 아아. 그 정보 말인데요. 사실. 하이씨.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없어요. 뭐가 없어? 정보가? 구조 시원에는 분명 정보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라도 안하면 안과하러 올까봐 그랬죠. 애초에 당신네들이 완전히 잘못 짚었어요. 잘못 짚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지? 하..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네트워크 블랙아웃 있잖아요. 그건 단순히 도시앱으로 연결된 채널이 닫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결과일 뿐이죠. 설명해. 이 도시.. 그러니까 마구그룹은 폐쇄적이고 독자.. 그만! 그런 식으로 설명하라는 게 아니다. 그럼요. 난 엔지니어가 아니야. 핵심만 얘기해. 도시의 모든 데이터가 사라졌어요! 아무런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고요! 소사팀을 몇 명 보내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데이터도 남아있지 않다고? 네, 깨끗하게요. 하.. 돌겠군. 하.. 좋아, 큰 말이. 이제 너는 이 도시에서 빠져나간다. 네? 니 말이 사실이라면 넌 더 이상 이 도시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 위험하기만 할 뿐이다. 아니, 그래도.. 그럼 아저씨는요. 계획이 뭔데요? 이제부터 그걸 알아내야지. 아저씨,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 왔다 했죠? 그래. 아저씨, 얼만큼 믿어도 돼요? 크, 그걸 나한테 묻는 거냐? 너 믿고 싶은 만큼 믿어. 딱 하나. 딱 하나 방법이 있어요. 익스플레인, 플리즈? 분명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낚시 좋아해요? 저기를 타야돼? 산나빗! 대본 여기까지예요. 플레이어 주스 감사합니다. 아! 젠장! 조금만 더 주지! 아.. 나.. 크.. 이걸 여기서 끝내. 심지어 뭐, 뭐.. 뒤에 뭐 어떤 멘트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정말 깔끔하게 이러고 끝나네요. 어.. 그렇습니다. 자, 산나비. 플레이 해봤는데요. 데모만 맛봤는데. 그 벽에 바로 붙는 그 시스템만 추가되면 난 정말 즐겁게 이 게임을 할 자신이 있어. 그 외에는 뭐 딱히 깔 게 없어요. 아, 일단 초반 연출 진짜 개 미쳤고. 여러분들도 정말 몰입감 있게 봤죠? 저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요. 폭발했을 때. 와아.. 그.. 적쟁 쳐들어가서 애들 막.. 우아.. 막.. 이야.. 말이 안 나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또.. 명작.. 느와르풍의.. 사이버펑크.. 형식의 게임이 나와서 정말 즐겁습니다. 빨리 정식 발매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왜 두 개 어디 갔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데모를 직접 플레이하시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산나비 마치도록 하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노과.. 에.. 종료.. 아.. 음.. boxes.. 뭐.. 음..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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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